자, 신문이 그냥 보잘것없는 빈이구나 나보다 아직 멀었다 뭐지? 어떻게 된거지? 하루만에 벌써 기비가 된 신세? 신분 상승이 너무 빠른데 저기요 지금 하는 게임이 뭐예요? 어떻게 3일만에 황후가 된거예요? 바로 이 푸궁 게임 오늘 수녀 간테끼리 예쁜 옷을 고르자 와, 황제가 날 선택했어 저녁에 같은 달을 보자고 하니 잘 꾸며야겠어 와, 비비로 책봉했어